자 올 한해 제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채웠던 노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수상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지닉 뮤직 어워드 여자 솔로 부문 수상자 태연 축하드립니다 올해 발매한 정규 3집 INVU로 전세계 23개 지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보컬 퀸의 클래스를 과시한 보컬리스트 태연 수많은 장르를 소화해내며 한계없는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높죠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올 초에 이렇게 INVU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퍼포먼스와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함께 같이 앨범 만들어주신 SM엔터테인먼트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들 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저한테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함께 이 앨범을 같이 만들어준 우리 훌륭한 스탭 분들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조만간 얼른 콘서트를 할 테니까 꼭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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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